Q. 나의 시즌 오늘은 하이브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러다 하세요 민희부 중에 다리가 키 제일 커요 이 세계에서는 내가 키가 제일 크다고? 하이브 봐봐요 우진이는 비교가 안 되게 작다 저 귀까지 키인 거 아시죠? 왜 이렇게 다들 작지? 일부러 우리 둘 키를 크게 해줘서 있는 건가? 아니 유진이랑 원영이가 좀 작네 키스도 좀 크네? 둘이 키가 똑같다 커플자라서 그러니 똑같네 하지만 모두 내 상대는 대지 않았어 음하하 오늘은 핫핑크색 옷을 입기 때문에 제가 머리띠를 하려고요 핫핑크 이번에는 아침 비행기가 아니어서 코난을 보면서 왔거든요 할로윈의 신부라고 진짜 너무 재밌어 제가 코난 최애가 프로야 레이거든요 프로야 레이가 이번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엄청 멋있게 나와 그래서 완전 만족이에요 라이브도 코난 좋아하면 꼭 보세요 오랜만에 진짜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최애는 베이커가의 명령인 그분은 진짜 부동의 힘 오늘 있는 하이터치 의심이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쏘레데와 맞다세! 빤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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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안녕? 레이가 왔어 좀 얼굴 너무 많이 깨름해요 브이라인이 보여서 견락죽으로 제가 좀 모양을 잡아주려고 나홀이 볼살이 잘 보여요 근데 지금 얘는 힐 스케줄스 이렇게 하면 또 닮았으면 돼요 그렇죠? 다이브 너 나홀이가 집에 오면 좀 이렇게 계속 꾸셔줘야 돼 30분 정도? 이렇게 좀 옆으로 널 부르죠 어떡해 나 얘길 안 돼 환영해 감사합니다 봤어요 그래도 놓치지 않고 아 나 진짜 흔들어봤다니까 오늘 노래도 안 부르는데 노래 불렀으면 먹었다 너무 귀엽다 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면 그냥 허튼하게 띄워네 방금 다리 머리가 크대요 다리 성지마다 몸에 비해서 커요 다리야 됐지 뭐 나 진짜 잘 봤어 댕댕이 이러고 야 왜 써 한글자도 한글자도 맞잖아 왜 안지가 언제 써 은섭이 옵니다 약간 나 옛날 알아요 체리 아 유지 여행 언니한테 무슨 짓이야 오늘 꼭 가시켜야 돼 여러분 우리 다이브가 지금 좋아하지 둘이 송닥봉 야 날달걀 가져와 여기에 두 번째, 소울이 있어 샤이 머스케이스 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했어요 날이 걸고 있어요 왜 갑자기 돈이 돈을 안 죽었잖아요 돈이 안 좋아해요 케이크 좋아해? 저요 안 좋아해요 작전 좋아했어 합이? 오 귀엽네 오! 귀여워. 여기 얼마 안 돼? 재밌어. 귀여워. 유진 언니 여기 안에 있는 거 먹고 있어. 들켰다! 그런 거 같죠? 텔레모토 같은데? 엄마가 괴롭혀. 여러분께 제일 귀엽죠? 색깔이 핑크예요, 정원지. 이거 뭐야? 방울토마토? 이거 먹은 거 뭐야? 진짜 토마토 같아. 방울토마토 같은 거 같은데? 내가 토마토라고 할 리가 없는데? 티비 시험을 얹어. 이거 너무 예쁜데? 근데 얼굴 향이 약간 맛임밀고 있지 않아? 귀여워. 야 이거 뭐 같아? 텔레모토 같던데? 앵두 아니야, 앵두? 앵두? 앵두를 보내주신 적이 없지, 가슴다. 근데 치즈는 향이잖아. 고춧가루. 왜 고춧가루? 왜 고춧가루, 치즈는 향이에요? 약간 치즈 라면으로 뿌려져 있는 거 같아요? 아니야. 치즈 라면으로 뿌려져 있는 거 같아요. 내 거는 체리야. 난 뭘까? 이거 진짜 뭘까? 앵두라니까? 이거 봐. 왜 까지 치즈가 나왔나? 귀엽다. 이게 어제 일본 오기 전에 지원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스티커를 줬는데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눌렀더니 이게 거의 지금 떨어질 위기예요, 여러분. 하지만 느낌이 엄청 좋아요. 슬라임 같아. 저한테 고추까지 시원해지는 뒤 그 차가 다운을 하려는게 정말 재미있어서 그 차가 다운을 하려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도쿄에서 했는데 내일은 오사카 다이브 또 많이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이브 많이 만나서 다 기억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브 오늘 인사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끝! 빅빠이! 안녕! 지금 저희는 오사카로 넘어왔는데요. 앞에서 가을 언니가 아주 야무지게 편의점 쇼핑을 하셨답니다. 열심히 셀캠을 찍으려고 제가. 언니가 셀캠을 아주 도와주는데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그저 조정중. 조정중. 무엇을 사셨나요? 편의점 치킨이 맨날 먹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는데? 드디어 쏘이 맛이랑 솔트 맛이 있어가지고 반장과 소금만? 응. 둘 다 하나씩 샀죠. 오 역시. 목자랄. 역시 목자랄이시군요. 와 이거 밤에 보면 진짜 맛있겠다. 치킨 먹고 싶을 것 같은데. 본장 가저도 먹은 적 있어요? 어. 아 그러면 나 그거 비교해주라. 본장이요. 컵라면 맛이랑 과연 똑같을까?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오케이. 내가 한번 먹어보고. 나도 궁금해서 가져왔어. 댓글도 한 우리 비밀이야. 나요? 칠랄라멘, 컵라면과 전장 맛 똑같은가요? 제가 냉정하게 비교합니다, 여러분. 컵라면 아직 이거든요. 좀 검색을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해야겠는데? 와이파이. 이거 와이파이 코디를 입력해야 돼. 뭔데? 잠깐만. 어떻게 해줄까? 너 이거, 너 이거 했어? 아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냐고? 나 그냥. 정말. 내가 또 해주랄스와 갈게. 나 그냥 들어가라길래. 들어갔을 뿐인데. 진짜. 원영이 없으면 못 살아. 오고. 진짜 내가 또 이렇게. 성공. 땡큐. 전 다녀올게요 언니. 진짜 갔다 오렴. 아이고 나 다녀올게. 안녕. 안녕. 맛있게 먹어요? 예스. 하실 때가 있긴 해요. 뭔가 질문을 하시거나 오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제 답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인상을 하고 보내야 돼가지고. 그래도. 뭐. 많은 다이브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 마치. 먹방 유튜버. 그래서 이게 고명이 없잖아요. 치킨. 뭔가 야채를 먹고 싶어서. 산 샐러드. 오. 냄새가 오는데 약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요? 저는 매운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다 넣어요 다. 원래 이런 거 있으면 다 넣어야 돼. 짠. 그다음엔. 완성. 그래서 비주얼 아주 그럴듯해요. 잘 먹겠습니다. 이따라 게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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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컵라면이라고 해서. 솔직히 더 맛없을 줄 알았는데. 맛이 진짜 똑같아요. 토핑 뺀. 이치란 라멘 같은데. 여기에 토핑 올리면 똑같을 것 같아요. 소금 맛 치킨. 음. 말이 없을 수가 없다. 일본에 와서. 제가 뭘 먹는지. 궁금해하는 다이브가 많을 것 같아서. 캠을 켜봤어요. 내일도. 화이팅. 화이팅. 안녕. 오늘 이만. 밥 먹으러 갈게요. 나이브 하이. 서바를 먹으려고요.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샐러드도 챙겨왔어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도 있어요. 토로로랑. 여기가 보여야 돼. 이게 진짜. 아 네 죄송합니다. 저보다 이 토로로 서바를 우승해야 돼. 너 분량 뽑아야 돼. 언니 지금 분량 빵 퍼센트 있어요. 너 빵이야 빵. 엉사카에서 빵 하면. 빵. 빨리 이렇게 해줘야지. 죄송한데 전 나고야 사람이거든요. 딱. chapters 23. 참석 완료. 얘 보면 치즈 같아. Chest scandal. 쟤라 치즈. 어 이거 완전 유튜버인데. 이 shower. 내가 또 웃긴 것 말할 것 있어. 나이스 이렇게. 초동으로 레이아 언니한테 보냈는데 언니가 나 이거 이해하는 걸 한창 걸렸어. 이辦法. 니은이비. 이씨. 이렇게 보내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나 그거 너무 어려워. 너무 진짜? 표정이 어렵구나. 응. 당연하지. 그걸로 단어로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뭐 만들 수 있는데? 나이스 생각해보자. 나.. 나이소. 나이소 할 수 있잖아. 앞으로 나이스 나이소 해야겠다. 장르 변경. 장르 변경 들어왔습니다. 초등입니다. 봤어야 됐어. 나 한 번 더 해줘. 하나 더 해줘. 나 오이를 좋아해. 나 오이래니까. 너 오이 케이크 더 먹을 수 있어? 아니. 따로 먹는 거 그거는. 근데 언니가 만들어주면 한 입은 먹을게. 어? 나 케이크 만든다. 부침개요? 응. 부침개가 뭐예요? 전. 전. 언니 전 좋아하잖아. 언니 전 좋아하지. 그렇지. 언니 전 하나만 좀 챙겨야겠네. 알겠습니다. 안쪽으로 가야 돼. 안쪽으로 가야 된대. 아 근데 두 연구에서 가사고. 내가 센터에 앉고. 맞아. 그럼 양쪽에 웨이 형님이랑 귀여운 일을 샀거든요? 둘 다 잤어요. 그래서 순무원 선생님이 나한테 밥 드실래요? 하고 싶어서 물 하나 주세요. 미즈.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오 미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이즈가 뭐예요? 뭘 더 고급스럽게 말한 거야. 아 진짜? 오로 붙이면 좀 더 친절한 느낌이 들어. 오 레이전. 오 레이전. 오토로로 줘 봐. 오 다. 오리즈 왔다. 오리즈. 오리즈. 오리즈 배달. 저는 배달 왔습니다. 이건 맛소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챙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스가 안 왔어요. 전을 시켰놔. 이거 이거 먹어. 이거 간장이야? 간장 소스. 수유야. 수유로. 근데 수유로 먹어도 맛있을 거 같아. 예쁜 표정. 귀여운 표정. 짠. 섹시한 표정. 짠. 섹시한 표정. 뭐야? 저 귀요미 누구야? 안녕. 하이터치. 오늘 새로운 느낌을 위해 앞머리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디바 넘버 왕. 잘한다. 잘한다. 최다기원 언니. 심표. 어때? 셀프 심표. 셀프 심표. 언니 막반 때 했나? 잘했어. 셀프 심표. 잘했어 나? 셀프 심표하면 귀여워. 셀프 심표하면 항상 귀여워. 맞아. 나도 귀여웠어. 오늘도 귀여워. 귀여워 가을 언니. 애기 같아 막. 지금 사과먼리 해서 그래. 이걸 좀 한 번 해줬더니. 이걸 한 번 해줘. 근데 나 너무 끝에 쪽에 있는 거 아니야? 센터 우리 언니 센터. 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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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빈. 내가 이거 멘트 사줄게. 가을아 너만 맛있어? 하기 싫어. 왜? 왜? 아 애타게 하네. 왜? 김 가을. 김 가을. 김 가을. 가을아. 어? 묻었다 해 주시면 안 돼요? 안 할 거임. 렛츠 고. 예. 귀여워. 어? 뭐야? 우리 비밀 연애를.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잠깐만. 일본 일본 게임은 보인 것 같기도 하고. 귀여워. 일본 에디션. 일본 에디션. 각자 형을 만화해. 여행으로 보고. 여행 보고 싶어요. 어떻게 들었어? 나 조금 늦게 가야 하는데. 우사카 여행으로 와보고 싶어요. 진짜? 우사카이 나와라. 한국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아. 관광객인 것 같아. 반광객인 것 같아. 반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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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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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